안녕하세요. 전 케이스예요. 전 오늘 친구를 데려왔어요. 안녕하세요. 전 캔디예요. 같이 성경책을 읽어볼 거예요. 오늘 읽어볼까요? 오늘 읽을 제목은 Let my people go 라고 라는 이야기예요. 읽어드릴게요. 모세랑 아론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주라고 했어요. 근데 파라돈은 그냥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. 안 된다고 하고. 근데 모세는 그럼 나쁜 일들이 있어날 거라고 말했어요. 한 번 더 눌러볼까요? 한 번 더 눌러볼까요? 다이아몬드 얻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. 그래도 안 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집을 개구리로 다 채웠어요. 개구리가 막 들어가게 해도 파라돈은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.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. 아, 물 다 와. 비. 요거 요리로 쳐다보니 잠시만요 예쁘게 편집 다이아보 들어갔어요 어디있어? 잠깐만요 같이 껴줘 알겠어 너 옆에 간다 응 음 이번엔 캔딩을 시작해볼까? 음 하늘을 뭘로 덮혔나 파이팅 하고 하늘을 이집트를 카지로 덮혔대요 캔디 해석 잘했어요 이번에는 제 동생건데요 이름이 핑크미래요 핑크미가 읽어볼까 파이팅을 해보는다 물에 이빕이 다가가고 물에 이빕이 다가가고 물에 이빕이 다가가고 잘 맞췄어 뭔데? 하고 잘 갔어 이번에는 문제만 읽었으니까 내가 읽어볼까? 시작해볼까? 하나님이 동물들이 다 죽이셨대요 잘했어 핑크미 잘 익었어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소나기를 내리셨대요 하고 모든 모든 음식을 귀뚜라미를 보내서 먹으라고 했대요 잘 익었어 여기 귀뚜라미 나오네요 파라로가 그래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아예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안 믿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 가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아들을 다 죽인다고 하셨고 아이들을 죽인다고 하셨고 동물도 죽인다고 하셨어요 이번 캔디가 읽어볼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안 죽인다고 하셨고 이스라엘이 안 죽인다고 하셨고 와 캔디 잘 맞췄어요 와 저는 그다시의ags 이 소원을 죽인다고 하셨고 그래서 sacrifice 우리 사원을 죽인다고 하셨고 야챕과 내 동물들은 내 사람들은 양을 죽이고 먹고 피를 문 앞에다가 바르라고 했어요. 그러면 그냥 안 죽이고 나간다고 했어요. 그래서 잘했어. 그러면 아이들은 안 죽는다고 했죠. 안 죽는다고 했죠. 강아지는 없어졌네요. 강아지는 없어졌네요. 안 죽는다고 했죠. 안 죽는다고 했죠. 이집트 사람들이 첫 애기를 다 죽여버렸어요. 저하고 파라로 처음 태어난 애기도 죽였어요. 그래서 파라로가 말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내보내주셨어요. 안 죽는다고 했죠. 안 죽는다고 했죠. 안 죽는다고 했죠. 안 죽는다고 했죠. 그래서 이집트 비카스. 그 다음에 피크 비카스. 파라로 워드 노트. Let those people go. 너 동시에 같이 하는 거다. 말 같이 해서.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. 하나 둘 셋. 슉. 슉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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